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말을 맞아서 미술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장 1시간 넘게 돌아다녔는데 역시 전시기획자인 부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언급을 했는지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제가 오늘 여기를 간다는 얘기는 했는데 이 자리에서 몇 년 전에 루꼬르비지의 전시도 제 처가 기획을 했던 거로 기억나고 자코미티 전시도 이 자리에서 했고 여기를 좀 자주 온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정이 일정이다 만큼 또 일각 기자들에서는 또 오늘 혹시 김건희 씨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등장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건 전시 관련된 것이고 이것의 전문가거든요.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사실 근무를 했고 특히나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후보가 옮긴 다음에는 연봉도 굉장히 많이 떴거든요. 그리고 예컨대 상여금 같은 경우도 매력대를 수령하는 정도의 어떤 유명한 이런 기획자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런 장면 특히나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청년들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참석을 해서 그 자리를 밝혀주고 또 뭐 거기다 어떤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견해 뭐 이런 걸 또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좀 더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아직도 왜 안 나타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거든요. 선대위가 아직 구성이 안 돼서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인이 지금까지 안 나타난다는 거는 우리 역대 선거 과정 속에서 보면 전무합니다.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박원순 전 시장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러면 어떤 효과를 보였냐.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같은 박빙의 상황이라 그러면 더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윤 후보의 배우자가 언제쯤 등판할지는 저희가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영상을 봤지만 복장 같은 것도 스타일도 굉장히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청년층에 아주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조금 있으면 청년위원회를 발족을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게 어떤 조직인지 또 새로운 인물들 영입도 이제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 직속위원회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직속위원회가 약자와의 동행위원회가 있어서 김미애 의원이죠. 여공 출신 변호사이기도 하고 싱글맘이기도 한데 그래서 부위원장을 맡아서 하는데 그래서 이 양극화 사회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후보가 직접 챙기겠다 해서 후보가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을 아까 말씀드린 김미애 의원이 하고요. 그리고 청년위원회도 후보가 직속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위원회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탈원전 반대 운동가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팜 사업가라든가 이렇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 전문가들 내지는 청년들 중에 이렇게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 의견을 공유하면서 청년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그분들의 집행력도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집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거니까요. 이제 아마 여기 방송 출연을 많이 하던 우리 장예찬 전 청년특보도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족하면 앞으로 활동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윤석열 후보 캠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내용은 오히려 다른 내용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영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별하는 것이냐 이 내용을 두고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죠. 오늘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하네요. 들어보시죠. 상임선대위원장이 후보 모시고 지방도 가고 그렇게 하니까 출발했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원탑이다 뭐다, 그다음에 중심체자다 이런 문제는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선대위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이라는 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역할을 조정하고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상임선대위원장의 가능성은 저희가 전무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마음대로 생각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따로 연락하신 건 없나요? 그냥 나는 전혀 나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를 말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기분이 상한 것 같습니다. 주접떤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윤 후보 캠프에서 했다는 그 뉴스를 내가 봤는데 주접을 떤다. 이런 얘기로 하면서 두 사람 간에 굉장히 뭔가 이런 감정적인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듯한 모습인데 이두하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두 사람 결별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시 영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김병준 위원장한테 힘을 싣는 모양새인 것 같긴 한데요. 이 체제는 윤석열 후보 중심의 체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지만 김병준 호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호, 윤석열 체제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호, 이재명 체제지 그게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뒤에도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익명의 핵심 관계자 이렇게 익명을 밝히는 사람을 그렇게 그 부분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양수 수석대변인이 명확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거다. 왜냐하면 여기도 슬림한 처음에 이렇게 매머드 선대위를 민주당도 했다가 슬림하게 다시 바꾼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선거라는 건 플러스지 사람을 계속 외연을 확장하고 더해가는 거지 사람을 빼고 선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추가로 끌어안는 품넓은 선대위가 될 거고 그리고 국민들을 우리가 얘기했지만 캐치홀 파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후보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자꾸 소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상임선대위원장이나 총알선대위원장의 자리라는 것은 거의 윤 후보 캠프이긴 하지만 윤 후보는 선대이긴 하지만 그만큼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학을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우리 김관옥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김병준 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사이가 좋지 않은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걸로 보이시는지 또 윤핵관, 윤 후보의 핵심 캠프 관계자라고 해서 이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캠프의 선대위의 단면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긴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먼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할 것이냐 그 가능성은 저는 거의 이제 제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원래 3고초려를 받는 그런 유형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런 식으로 뭔가 막 요구를 해서 본인이 가서 정권을 위임받고 그것을 행사함으로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윤 후보가 가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다시 모셔올 수 있느냐 지금 가면 더 세게 이제 사실 줄 걸 더 주지 않으면 그 명분이 쓰지 않거든요. 올 수 있는 명분이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진짜 상황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모든 선거에 앞은 사실상 김종인이구나. 이런 이제 또 프레임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건 확실하고요. 또 다른 딜레마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이 선대를 구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임 권한이 너무 집중이 되니까 그거를 견제할 목적으로 김병준, 김한기를 논 것인데 지금 예컨대 이제 총괄이 빠지는데 그러면 이제 견제용으로 태웠던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사실상 원탑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역량을 보일 수 있겠느냐. 즉 기획과 전략을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할 수 있겠느냐. 김병준 위원장이 선거를 안 치러 본 건 아니지만 전체를 도맡아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사실은 위기의 어떤 부분인 것이고 더 위기는 뭐냐면 이 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윤 후보의 리더십에 검증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선대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구성을 하느냐. 직접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그 문제인데 여기서 삐걱거렸고 특히나 지금 남아있는 과제는 뭐냐면 홍준표 전 후보와 유승민 전 후보를 어떻게 끌어오느냐의 문제도 아직 남아있는데 이 문제까지 불거지니까 실질적으로 정치력의 어떤 부재 이런 것들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유두하 변호사님은 정치력 이런 캠프 선대위에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김건하 변호사님은 지금 좀 삐걱거리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계시군요. 이제 여러 분석이 있지만 확실한 건 선대위의 잡음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여부를 두고요. 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더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와 관련된 의사결정 또 민심이 어떻고 선거운동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선대위에서 협의체 방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대위에서 기본적인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결정한 대로 당과 선거 조직이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톱이니 투톱이니 하는 말 자체가 좀 민주적인 선거운동 방식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톱, 투톱 이런 거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까지 던진 상황이니만큼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가능성과 완전히 문 닫힌 건지 아니면 정말 깜짝 전격 등판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지금 김종인 박사와 윤석열 후보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났잖아요. 김종인 박사는 전권을 선거운동 전반을 지휘할 수 있는 전권을 달라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안 됩니다. 협의체로 가십시오. 원맨플레이는 없습니다라고 딱 자른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한다. 그러면 본질적인 문을 다시 돌아가면 김종인은 어떤 존재냐. 김종인은 왜 김종인, 김종인은 하느냐. 제가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관찰한 바는 첫째 김종인 정치적 판단력이 현존 인물 중에서는 가장 정확해요. 알다시피 지난번에 4월 7일 보궐선에 앞두고 심지어는 오세훈 후보도 3월 19일 날 후보 등록 전에 빨리 단일화해야 된다고 본인이 몸이 닿아서 쫓아다녔어요. 당내에서도 압력이 많았어요. 그런데 김종인 박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 비디오냐. 참하라. 어느 시점 되면 당신이 유리해진다고 해서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3월 23일 날 후보 등록 이후에 됐고 결국은 김종인의 전략이 성공했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은 서울시장은 안철수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안철수 당에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대목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게 김종인이 단순하게 운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되는데 먼저 가서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안 맞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선거라는 게 전쟁이에요. 매일 데일리 오퍼레이션을 매일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다른 소리가 나온다고. 이 선거가 이래 가자 저래 가자. 그런데 아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당내 분란을 소집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제가 볼 때 아직은 김종인 밖에 없는 거예요. 김병준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분이 하나 정치, 지방행정 전문가예요.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 경험을 입증한 바가 없어요. 또 하나는 후보, 윤석열 후보와 후보 가족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통제가 해야 돼요. 이거는 당신은 배우다. 총연출은 내가 한다. 이 정도 지점에서 본다면 김종인의 가치는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보는 건데 지금은 둘 사이에 인간적인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깨졌다. 깨진 거예요. 왜? 딴소리 한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김종인 박사가 과다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후보 건넘까지 요구하는 걸로 보고 있는 거고 김종인 박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람 임명 안 하기로 해놓고 자기가 결국은 임명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지금 이러는데 3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과연 내가 나를 믿고 따라오겠냐 이런 불신이 쌓였다. 그래서 위험한 지경으로 간다. 그러나 한 가지 남은 것은 제가 오늘 송괄 선대위원장의 자리를 단공 안에 피워놓고 갈 텐데 김종인 위원장의 송마음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면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종인 전 위원장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두아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선거 캠프에서도 대입 역할을 맡으셨고 앞으로도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으실 걸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윤핵관,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 사람이 분란을 많이 만들었다. 야권에서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이 얘기 나오면서 최후 통첨 날렸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 받으면 우리도 이제 끝이다 김종인 위원장과 이런 얘기한 사람이 윤핵관 아니겠습니까? 누군지 좀 저희가 임명에 또 밝히면 안 되겠군요. 누군지는 전혀 모르겠군요. 전혀 모르겠으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좀 메시지 관리 좀 제대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선대위를 꾸려가는 과정인데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특별히 늦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선대위라는 게 보통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경우에 그 전에 사례를 보면 10월 중순쯤에 꾸려졌어요. 한 70일 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재명 후보 측은 정말 빨리 꾸려진 거고요. 저희도 지금 벌써 이렇게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한 거니까 100일 전에 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10월 10일 날 후보 선출되고 11월 초에 이제 선대위 출범식을 했죠. 한 3주가 걸리는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한 지금 3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잘 되는 집에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죠. 이제 잘 되는 집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현역 의원들을 이제 전진 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선거를 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들이 많이 정치인들이 새로 유입이 많이 되면 본인의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후보를 위한 길이라고 믿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선대위가 지금 하나씩 발표가 되면서 꾸려져 나가니까요. 이제 이 부분 차차 정리가 되고 정돈이 돼서 이제 정책 중심의 그런 그 선거 운동 방향이 정해지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두하 변호사님도 뭐 사공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에는 좀 동의하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대위의 잡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선 관련 문제인데요. 선대위의 본부장직을 발표했는데 김성태 전 의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김성태 전 의원은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윤 후보는 젊은 층에 공을 들이고 있었죠.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김성태 의장의 사건이 좀 오래돼가지고 저도 잘 기억을 못했어요. 당연직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우리 당의 정권교체와 선거 운동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초래할 만한 거는 내가 안 하겠다고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내가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로 생각이 되고 그 뜻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 전 의원은 이제 딸의 KT 특혜 채용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설명을 드리자면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지금 3심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김 전 의원은 논란이 되니까 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당시 뭐 오래돼서 상황을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수님. 이런 인선의 흐름이 사실 청년층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리고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오래됐다라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오히려 그냥 회피하려는 것은 청년들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딸의 취업에 관련된 비리입니다. 그걸 이제 뇌물을 받는 형태로 이제 딸을 취업시키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이 윤 후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공정, 정의, 상식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실질력으로 청년들의 어떤 위하는 그런 어떤 정책인지 이것을 인선을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친소관계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거를 오래됐다는 얘기로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대위 차원에서 뭔가 사과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선대위 구성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저기 이준석 대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청년들, 2030들이 주축이 된 이 대변인단들이 나왔는데 이 대변인단들이 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좀 보면서 갈까요? 자, 임승호 대변인입니다. 불과 몇 개월만 전만 해도 현력이 있었는데 이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자, 상대당 후보는 연일 눈물을 흘리고 넙죽 엎드리고 있는데 과오를 반성하겠다고 한다. 솔직히 저는 무섭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당내 최다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이런 글을 담았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안타까운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만 당 대변인은 어디까지나 당 전체를 대변하는 게 임무, 그 임무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공신론평, 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선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한 달,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 선대위 구성 뭐 다시 될 수도 있으니 김종인 전 위원장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시선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런 목소리도 우리가 잘 들어야지. 이런 반면이 있는 반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한 목소리 내는 모습으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디가 더 좀 옳다고 보십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논쟁 지점이 위험한 이유가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지율이 언론 조사에서 높게 나온다고 다 된 것처럼 벌써 자리 다툼하느냐 농공 행사는 하는 것 아니냐는 이미지를 주는 것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야당인데 야당이 절박함과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대목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 저는 청년 작가전도 평상시 같으면 좋은데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전라도에 어떻게 보면 오일장하고 마을회관까지 찾아다니고 있는 이 마당에 여유있게 작가전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하는 것 자체가 기획이나 일정을 잘못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후보가 여당처럼 여유있게 보이고 여당 후보는 막 열이 나와서 이렇게 이 대목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거고 청년들의 지적이 맞는 거예요. 지금 11월 5일 날 후보 선출되고 나서 약 한 달 가까이 조금씩 되잖아요. 그러면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박함이 야당의 최대 무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 순서에서는요. 윤석열 후보의 청년층 공략 그리고 선대위 잡음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